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부터 정말 주님이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이것이다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오늘날에 상달되어서 하늘의 지혜가 저에게 임하였고 분별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특별히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되었고 오늘도 지금도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독교의 한 분파 같은 이단 세력이 있는데 안식교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교에 대해서 이번에 한 달은 제가 공부한 것 같아요 그들이 말했던 강의들을 들어보고 책들을 읽어보고 다 수집해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할 정도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결국에 어느 한 위치에 딱 갔을 때는 딱 틀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 평신도들은 분별하기 어려워요 평신도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핵심적인 잘못된 것을 정확히 찝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찝어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이단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이것이 틀린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단이 웃어버려요 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따위 이런 거 하지 말아 이렇게 얘기할 것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이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정통이라는 사람이 이단 간별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것이 저들이 볼 때 우스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다 더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허투루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웃어버리는 거예요 과학식으로 말해서 무시를 해버릴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정확히 딱 찝어서 너는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너는 진리에 못 들어간다 너는 천국 못 들어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이건 평신도들이 연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목회자라고 다 하느냐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실 때 가능해요 물론 그 주신다는 의미가 그 사람이 받을 준비도 하지 않냐고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도 않는데 더 주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한 달란트 주게 된 것은 한 달란트를 더 남기면 그것을 연말에 두 달란트를 기본으로 해서 너에게 다시 안겨주므로 두 달란트를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뭘 주고 싶고 주신다 할지라도 연말에 가서 남기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급할 자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땅에 파보도 났다가 다시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1년 지나 2년 지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하려는 그 열망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이 시대적 사명을 주었을 때 그것이 합쳐져서 가게 되면 폭발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 이런 수고와 노력이 제게 없었다고 할 수 없어요 저처럼 많이 공부한 사람 없을 정도로 정말 공부라는 공부를 다 해봤어요 제가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때가 되니까 이 지각을 열어서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집어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교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보다도 엄청나게 성경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개혁교회가 틀린 엄청난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진리를 찾고자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안식교는 자기들을 뭐라고 보냐면 진차사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진차사 진차사가 뭐냐 하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진차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뭐냐 이 진리를 정확히 전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보면요 목회자들보다 수줄도 높아 그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안식교인들이 알게 되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말을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진리를 아는 것을 알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헛다리를 짚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일평생의 노예처럼 속박 가운데 살게 살고 그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시간에 안식일에 관한 제가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안식일에 관한 그들의 허점을 정확히 제가 찝어줄 겁니다 우선 그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안식교를 칭찬하고 싶어요 왜 칭찬하시냐면 그들은 성경을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씩 원문을 찾아보고 영어를 통하여서 그것을 정확히 찝어내는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성경에 안식일이 단수 개념일까요 복수 개념일까요 안식일이 한 가지일까요 두 가지 이상일까요 우리 개신교는 몰라요 대부분 안식일 제7일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일 그 안식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있다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수 복수가 정확하냐 그냥 한글 성경은 들자를 안 붙입니다 복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들자를 안 붙이니까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개혁 성경 첫 번 만벌을 봐도 모를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들자를 안 붙여놓으니까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문을 정확히 보게 되면 단수 복숨이 정확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복수입니다 그럼 왜 제7일 안식일이 일주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복수냐 말할 수 있잖아요 자 먼저 마태복음 28장을 열어봅니다 안식일이 복수다는 것을 개혁교에 계신교들은 거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요 우리가 안식일이 뭐라고 얘기하면 웃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8장 1절입니다 마태우 28장 1절을 한글 성경으로 백번 천번 읽어도 이건 몰라요 영어 성경으로도 잘못됐어요 번역이 영어 성경으로도 잘못됐어요 왜? 안식일에 대한 구약적인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그런데 안식교는 1844년에 LNG 화이트가 안식교를 상세하게 됩니다 1844년에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안 와가지고 하늘성소에 오신 것이지 하늘성소에 오셨지 아직 오시지 않았다 조사 심판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7일이 안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한지 몰라요 1844년에 1944년에다가 지금 2019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이 방면에 온 성경이 달토록 연구를 한 거예요 자기들은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연구를 해온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온 것인데 그들의 연구에 우리가 뭐라고 하가면요 우리가 뭐라고 웃어버린다니까요 단수복수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얘기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원문을 먼저 읽어보고 성경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안식이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한글 성경에는 안식일이 있는데 제7일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한 그 다음날 첫날 그날이 일요일이고 그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했다 이렇게 여기 본문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게 틀렸어요 원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 개신교가 틀렸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안식교에서 말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안식교에서 말하기 100% 아니에요 절반밖에 안 맞아요 그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도 그들도 원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경륜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엘렌지 화이트가 쓴 것이 그들의 어떤 우리가 장로겸원 칼빈신학을 따라가듯이 마찬가지로 그는 엘렌지 화이트의 환상을 따라가 200가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가 제4개명이 천국에 갔더니 법교에서 제4개명이 빛이 나고 있었다 후광이 빛이 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개명은 제4개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명이다 그 엘렌지 화이트의 그 말을 진리라고 보고 성경을 꽤 맞춰가는 거예요 성경을 꽤 맞춰가는 성경을 놓고 따라간 게 아니라 엘렌지 화이트의 교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말을 하긴 하는데 우리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으나 그들도 절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대로 알고 있다는데 속고 있거든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원문에는 안식일들의 늦은 시간에 복수입니다 둘 다 안식일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고 둘 다 복수예요 복수 복수 단어가 복수 안식일들이 다 지나고 안식일들의 늦은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들의 첫 날도 아니에요 첫 날일 가능성은 많으나 날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안식일들의 첫 번째 안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는 안식일들이 복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들이 복수 어디 복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무슨 복수냐 단수지 안식일은 복수지 안식일을 최후 20장 8절에 안식개명이 나오는 안식일은 단수로 나오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단수로만 알고 있지 어떻게 안식일이 복수냐 안식일이 복수지를 개혁교회 99.9% 몰라요 난 목사들도 모를 거라고 봅니다 목사들 절반에는 알고 있을까 그럼 원문에는 정확히 안식일들이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식일들이 복수가 됐느냐 이걸 정확히 해석한다면 안식일들이 두 개 이상이라는 복수니까 두 개 이상이 지나가고 그 안식일들의 다음에 첫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들이 두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간에 안식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월화수목금토해가지고 토요일 아니에요 제 7일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겹쳤어요 겹쳤어 그러니까 14일이 있고 15일이 있고 16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 겹쳐있는 날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느냐 레위 23장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안식일이 제 주간에 월화수목금토요일 제 7일 안식일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일이 있고 절기상에 안식일이 또 있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정확히 왜 안식일만 연구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해요 레위 23장을 볼까요 그 절기상에 안식일이 일곱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안식일 있잖아요 매 주마다 토요일이 되는 제 7번째 날에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절기가 7개 절기가 돌아가 7개 절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 이 7가지 절기가 있는데 7가지 절기가 돌아가면서 이 절기상에 또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뭐냐 안식한다는 말이 그치고 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절기상에 안식일도 있고 주간에 안식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간에 안식일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면 웃어버린다 웃어버린다 너희들은 한 가위밖에 모르는데 뭐 안식일 그리고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는데 너희들은 안식구 첫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레위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 23장 안식일이 주간에 안식일이 있어요 이것은 일체 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23장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섯 해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쉴이라는 말 이 단어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나르크에 해석하는 게 좋아요 샤바톤, 샤바트로 나오는데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고 또는 쉬는 날의 안식일이라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성회의 날이라 성회가 중요합니다 그날 거룩하게 그날로 구별한 날이다 그 말이에요 성회,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자의 진료와의 안식일인데 그것이 일곱째 날 제 7일 안식일 이것이 주간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간의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안식일이 있어요? 절기의 안식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절기의 안식일은 뭐냐? 절기 가운데에 쉬는 날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성회로 모이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절기 중에도 그 절기는 6월절은 아닙니다 6월절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것만 우선 찾아보도록 할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4기 23장 5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오 이는 열 다센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랬동안 너희가 무교공을 모일 것이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성회의 날이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것은 3절에 나와 있는 주간의 안식일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날 무교절의 첫날 1월 15일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이스라엘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지 이스라엘 사람은 이미 지켜온 거니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8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여호와께 화절을 드릴 것이오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인 15절과 21일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이것이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이 뭐냐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일곱 안식일의 이튿날에 대해서 50일을 계산하는데 새 소재를 드리는데 21절에 가니까 이날에 너희는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오순절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나팔절 7월 1일날이 또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 쉬는 날이라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24, 25절에 나와요 그래서 나팔절도 그래요 그 다음에 속제일 27일날 보면 속제일인데 10일인데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절을 드리고 이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 뒤페로 넘어가서 34절에 보면 일곱째 날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일곱째 날 15일과 21일이 22일이 있는데 15일 초막절 첫째 날도 35절 첫날에도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가 아무도 하지 말라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여덟째 날 첫날이 한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오순절인 77절 날 그 다음에 나팔절 날 속제일 날 그 다음에 초막절의 첫날과 여덟째 날 해서 총 일곱가지가 절기의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절기의 안식일이 요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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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1절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리오 9시에 못백해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4일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14일 14일 날이 6월절이고 15일 날이 무교절입니다 아시겠죠 16일 날이 주간의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주일이 아니에요 16일 날은 주간의 안식일입니다 주간의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입니다 그래서 3일 3야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은 안식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무교절의 첫날도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뭐요 주간의 안식일에 또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튿날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일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3박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두 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식법을 폐지했다고 그러잖아요 의식법을 도덕법으로서의 식계명은 더 한층 강화를 시켜서 마음에 가는 만에도 가늠하는 것이고 미워하면 살인인다고 한층 더 강화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도덕법은 더 강화를 시켰지만 의식법은 폐지했어요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법입니다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 할 거다 6월절 우리의 6월절 양 고림도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됐어서 우리의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삼을 받고 그분이 대신 죽어서 6월절 양으로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6월절은 영원히 지킬 필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어서 예수님이 6월절 날 6월절 양으로 죽으니까 결국에 6월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데 자기들이 새 언약의 6월절이라고 말은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새 언약의 6월절이란 그것은 자기들이 풀어낸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지 구약적인 것처럼 6월절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6월절 양으로 죽었으니까 초실절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 그로스를 믿으면 초실제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초실절에 소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법들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해 줘서 그분이 오셔서 실체를 이루어 버렸으면 구약의 그림자는 끝났고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실체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식일에 줍니다 마태부 시기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구약에 안식일을 개명을 줬지만 이분이 안식일에 주니까 이분 안으로 들어가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모든 귀신의 세력 질병과 사망과 고통의 세력을 다 이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로서 아내들 가면 우리가 안식을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격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없앴는가 사도인전 10장에 가면 음식법을 없앴어요 음식법을 없앴다고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사법 히브리스 읽어보면 제사법은 폐지됐다고 정확히 나와버려요 히브리스 그래서 그 다음에 할래 6으로 할래가 이 할래는 폐지되었다 이제는 할래를 받을 필요 없다고 사도인전 15장에 아예 초대교회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할래법도 없어졌습니다 성취돼서 없어졌어요 이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할래가 세례로 바뀌었고요 이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음식법 사라졌습니다 제사법 사라졌어요 그럼 뭐가 남았느냐 접촉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고 정하는 시체를 만지거나 여자가 하열했을 때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이방인을 접촉하면 안 된다 이건 접촉법 이것도 갈라디아스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만 하면서 없어졌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절기법 하나 남아 절기법 이 절기법인데 이 절기법이 절기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전부 신약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법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폐지하긴 했다 그러나 폐지한 그 안식일은 아까 초실절에 아니 초실절이 아니라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오순절 얘기가 일곱 개의 절기가 절기상의 안식일이 있잖아요 절기상의 안식일을 폐지한 것이지 주간의 안식일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안식교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식일을 폐지했다 그러면 웃어버려요 절기상의 안식일을 폐지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놔두신 도덕법으로서의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킬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이 나오는 네 번째 개명인 안식일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알면 그들이 폐지하겠죠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폐지됐다는 얘기하려고 우선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봅니다 9절 10절 11절 갈라사장 9절 10절 11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이자 의식법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의식법들을 다시 그들에게 종료를 하려 하느냐 그 의식법들이라는 것이 십전에 나오는데 의식법들 중에서 날과 달과 절기화해 이것이 절기법을 통탈하는 개념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절기법에 나와요 절기법에 내일 23장 읽어보면 첫 번째가 안식일법이에요 절기법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월절 세 번째가 무교절 네 번째가 초실절 이렇게 나와요 계속 내일 23장 읽어보면 나와요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라고 내일 23장 이전에 나오고 3절의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을 첫 번째 절기법에 첫 번째로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곱 가지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날과 달과 절기화해예요 날은 뭡니까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달은 월삭을 가리키는 것이고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해는 안식년 7년째 되는 안식년과 50년째 되는 희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것이 의식 절기상의 절기법들이에요 절기법 일종의 절기법의 통틀한 개념 속에 나와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날은 안식일 날을 원 데이 데이라는 것입니다 데이기 때문에 이 헤메라라는 이 달은 날을 없앴기 때문에 안식일 날입니다 달 하루 그걸 없앴다라는 거예요 없앴다 이게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헷될까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 속에서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안식일법은 폐지된 거야 다시 안식일을 지키려 해서는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골로세서 넘어갑니다 2장 골로세서 2장 골로세서 2장 한례에서 세례로 바뀌었다는 것이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례가 폐지되고 한례에서 세례를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게 나오고요 13절부터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법조문이 도금 안 돼요 이것이 규례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로서 규례들로 쓴 증서를 지워버린 후에 제하여버리 들어 올려서 없애버리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바꾸시고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인 천사들까지 악한 영까지 다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규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식법들의 증서를 없애버림으로 더 이상의 그것이 우리를 안 지켰다고 해서 우리를 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게 했다고 말해요 십자가에 그걸 없애버렸다고 말해요 아시겠죠? 십자가상에 의식법들의 규정들을 안 지켜도 죄가 안 되게끔 그 증서를 없애버렸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음식법 절기나 초월이나 안식일 이게 날과 달과 절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소고 이것은 장래인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림자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었으면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다 왜? 아예 증서를 도말에서 없애버렸으니까 우리를 정제할 수 없다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 그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소와 함께 죽었거든 어짜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규례 아까 그 때 의식법들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음식법까지 다 접촉척바지 전부정껏바지 다 없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20절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10개명에 나와있는 안식일법인 제4개명의 안식일법은 폐지되었느냐 폐지되었다고 나온 것이 에베소서 2장이 정확히 나와 버렸어요 자 에베소 2장을 봅니다 오늘 읽었다는 말씀 안식일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히 빨리 안식일 예수도 믿고 안식일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이러한 예수 위에 다른 구원의 어떤 요소를 붙이는 것에 있어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13절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던 분이다 그분은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방과 유대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할 일을 행해야 유대인이라고 했거든요 할 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구원 받은 길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러나 그 할 일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형식주의로 가게 되는 것을 보자 철폐해버렸다 그 말 주님이 철폐해버렸어요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갖고 가서 이 의문으로 쓴 그 율법의 규례들의 증서를 도말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15절에 더욱 중요한 말이 나와요 법조문 아까 말한 규례들과 똑같은 단어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원문은 어떻게 되느냐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들의 그 율법을 패했다 규례들 안에 있는 규례들이 뭡니까 의식법으로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라 이런 규례들이 있어요 이런 규례들 안에 있는 이런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들의 계명들은 십계명이 열 가지잖아요 그래서 복수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패지했다라고 얘기하므로 규례들이 바로 안식일법 6월절법 뭐 이런 그 다음 안식료 이런 법들인데 이런 법들은 계명들의 안에 있는 그 율법까지도 예수님이다 패지했다고 정확하게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초대교의 이방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321년 3월 7일 날 콘스탄 빈테이제가 그날을 공율로 선포해 줬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좋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일을 그치고 내 영혼을 위하여서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날 이 날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일이고 이 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규례에 따라서 나는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그 말 나는 할렬 행위 쓰니까 은약 백성 천만의 콩만 콩떡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가장 가증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의롭다 얘기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법조문 규례들로 된 개명들의 그 율법까지도 폐지했다 그 말이에요 규례들이 있는 그 규례들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법은 도덕법에도 나오지만 십개명의 넷째 개명도 나오지만 규례들로서 의식법으로서 내기 23장의 절기들의 절기의 첫째 절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법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으로도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절기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이 주간의 안식일은 빼고 절기들 7절기의 6절기에 쉬는 날 권하를 폐지한 것이고 주간의 안식일은 안 폐지했다고 교명하게 속여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인들 다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없앴다고 안식일을 이유로 안식일 거기 안식일이 안식일들입니다 정확히 안식일이 주간의 안식일이나 안식일들로 아까 우리가 골로서 읽었잖아요 안식일들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주간의 안식일과 절기의 안식일 7가지 그 다음에 주간의 안식일 8가지를 다 폐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수수 2장 15전에 여기에 개명들에 있는 그 율법까지도 주례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폐했다고 정확히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간의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안식일교로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안식일로 빠집니다 안식교로 왜? 거기가 성경적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속이는 거예요 안식교는 교묘하게 이걸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을 완성하셨음에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안식도 주시고 유월절 양으로 속제도 주시고 초실절로 부활도 나중에 하게 해주시고 알렐루야 주님 오실 때 나팔절도 부활도 들어올리 승천도 하시고 다 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말고 다른 거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베리지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보호와의 창고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고 가는 자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교에서는 주간의 안식일은 폐지되지 아니었고 절기의 안식일들만 폐지되었다고 교묘하게